안경 쓸 때 연령대별 공감 안경 쓰게 되는 이유 도서 빙금뽕 빙금뽕 방울아 엄마가 티비 가까이서 빙금뽕 빙금뽕 아니 소파에 안 가서 예쁘게 봐야지 굳지 엄마 굳지면 저기 좀 보면 빙금뽕이가 잘 안 보여져 빙금뽕이가 호요조해져 방울이가 벌써 시력이 안 좋아진 거 아냐 아니겠다 방울이 안경 맞추러 가자 방울이 안경 있죠 응 방울이 안경이 어딨어 여보! 어린이집에서 만들었죠? 잘 보인자! 이 뚱뽕! 진짜 이수가 와라 와 대박! 은산이 안경 쓰고 진짜 예쁘다 안경 쓰면 그치 기특으로 보이지 않을까? 아 너무 쓸데없이 눈이 좋은 거야 안 되겠다 어우 눈부셔 눈 시려 어지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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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고양이들 나오는 거였네 어차피 고양이들 나오는 거였네 어차피 귀여워 어차피 어차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절차파 때문에 눈이 남아지겠지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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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아! 아 이건 존자인지 뭐가 들었는지 안 보여가지고 자세히 보고 있었어 눈이 나빠졌나봐 아이고 맨날 컴퓨터로 휴대폰만 할까 어차피 어차피 어어 어어 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잘 받으셨도록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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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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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한국시대 제 세 elephants 모이업 어어 아 어어 너 지금 soag plays 장난치는거야 아이 아니 아니 아니요 쎔 쎔 쎔 precautions 고객님 sensitive 이렇게 안경 맞출 때 어머 어머 여기 안경이 엄청 많아 네 방울이 예쁜 안경 하자 네 아이고 그건 어른들이 하는거에요 선생님 어린이용은 없나요? 어린이용이요? 어린이용이십니다 여기있자 어린이용 와보세요 네 이번에 1개씩 들어간건데 이 돌에 인기가 좋거든요 자 여기 한번 써봐요 엄마 그 짠경 짠경 어머 이거 왜이렇게 작아? 어린이용인데 왜 안맞지? 뭐죠? 이게 어린이용인데 이상하게 보편해 희한이 왜이렇게 큰 패드인가 이거 안말래 응 이건 안경이 안경이야 아 그건 안경이 아니잖아 아니 안경이야 방울이만 맞는 안경이야 아 자 그럼 어린이용 이가 무서울래요? 아니요 우와 저게가 너무 찢겼어 이건 안경이야 아니 사랑이다 이거만 주세요 방울이 꺼라 이거만 방울이 꺼 자기 해주세요 음 음 음 딱히 눈이 안좋은거 같진 않은데요 어? 네? 얘가 진흥이나 아파졌다고 그러던데요 어 맞아요 맞아요 저 진짜로 눈 안좋아요 저 지금 아저씨 얼굴이 뜨거워서 안보인다니까요 눈고입이 달려있는건가 진짜 안보여요 그래 그러면은 이거 한눈 가리고 네 한번 읽어볼래? 아 네네 군 producer 아니 idez 어 그 와 어 어 이것도 괜찮은걸 아니 밥 안 안했잖아 응 응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? 아 맞다 아 사장님 네 혹시 그 안경 끼면요 눈이 많이 작아질까요?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왜 눈이 좀 생길 것 같은데? 아 그래요? 아 그래 이게 학생 눈으로 맞춰지는 내용인데 그럼 써볼래? 아 예 아 예 어우 세상에 눈이 그냥 딱딱이만 하시는데요 저 혹시 사장님 그 렌즈도 있나요? 렌즈 있지 렌즈 보여줄까? 빨리 아는 올라야지 안경 쓴 첫날 아 너 나한테 잘 준비하지 네 한국인기에 혼자서 잠옷 입을 수 있어요 뭐 언니 밥은 안 좋아 어우 먹고 해야지 들어가라! 자! 야! 야! 방울이 귀찮아야지! 야! 방울이 잘라! 방울이 눈도 딱딱해! 방울이야! 어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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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울이 소수 더 있어? 야! 다 했어요! 아저씨 구해야지! 야! 아저씨! 야! 방울이 구해야지! 야! 아저씨 구해야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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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난 이제 민턴이처럼 좀 복잡하고 했지? 야! 야! 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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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나쁘지도 않구만~! 소수는 마이너스 1이라 안결내라! 야! 야! 나는 마이너스 3이야! 아! 사실 한쪽은 마이너스 1인데! ... 진짜 마이너스 5이야? 난 사실 마이너스 8이야 난 마이너스 7이야 난 마이너스 148 으악 마이너스 148이면은 비서울 때 부르는 거니? 아 나 원래 뒤에 바보야 네가 이겼다 야 아 나 빌리바라 근데 148은 그게 아니냐? 왜 널 잊냐고 안 잊냐 왜 널 잊냐고 잘 가신다 야 뭐야? 잊냐? 어? 어? 바비야 하이 어? 일찍 없네 누구야? 형 너 뭔가 좀 달라졌다? 아이 아니 너가 달라져 그냥 똑같아 손편물이 했구나 아이 아니야 야 어이 언제 꼈는데 어때? 완전 세 번 정도까지 됐네 새끼리 완전 웃어버리고 이렇게 야 손편물이 썩클렌즈 아니야 비순드린 거 아니야? 야 비순드린 아이 요즘에 안전히 했다는 소클렌즈야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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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 왜이래 안 들렸어요? 새끼친 야야야야야 돌아갔어 야야야 무슨 소리가 없어졌는데 눈이 와야 아니야 어디서 가잖아 이리야 왜 그런 게 어딨냐 야야 눈을 잡게 꼬아봐 아니 지금 손편물 없어 아야야 선클렌즈야 아! 선클렌즈? 누가 선클렌즈 끼고 왔어? 지방울 조무수로 와 야야야야 야야야 어떻게 이거 어떻게 뭐냐 둘이 돌아갔어 지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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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으아 저러분 계속 느끼는 거야 진짜 귀신 놈이 가자 안경 익숙해진 후 엄마 안경에 주무셨어요 방울에 일어나자요 어? 방울에 일어나자 이제 안경에 갈 수 있네 네 내가 이게 좀 익숙해졌나보네 방울 뒤에 배고파 엄마 엄마 뵈줄게 핑크뽕 보고 있어 네 핑크뽕 어? 질 질 질 질 질 질 아냐 귀여운 질 질 아아 저거 뭐하는 거야 어? 핑크뽕 빨리 접은 거야 아유 눈이 안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면서 주무수로 보고 있잖아 질 질 질 빅크뽕 빅크뽕 흠 흠 으악 으아 아우 졸려 으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다 봤어 아 진짜 갑자기 저기 아이고 석발이 하라고 온나고 뭐 야 하루에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거에 나가냐 하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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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 너 근데 안개 안 끼얹는데 좀 잘 보이는 거 같다 야 아이고 이제 아 여기야 한 개 이거 몇 개야 두 개? 이건 네 개 왔다 한 개 어 뭐야 잘 잘 보이네 안겨서 몇 개인 거야 자 그럼 보이지 그럼 너도 빨라스 크고 보이는 게 나가냐 근데 이거 몇 개야 어 한 개 이거만 다섯 개 이거만 여긴 아 멍청이나 이거다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하 으하 어 민영도 나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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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물렸어 아 야 그거 있잖아 죽었어 이거 그거 아 아 빨리해 아 바나나 이거만 했어 어 띠띠 띠 렌즈 야 잘한다 야 너 근데 얘랑 렌즈 낀다고 하지 않았니? 어 야 렌즈 꼈다가 두 병 걸려가지고 경험비가 더 났다니까 아 그렇구나 아 역시 방역은 편한 게 최고다 그치 야 매점에다 가자 아 그래 내가 한 개 쭈다잉 뭐야? 그렇게 해야지 어? 무슨 일이냐? 야 나 안 쓰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농구가 관리 잡아드려야지 그래 야 우리 매점 가서 나면 먹으면 딱 명이 되겠지? 아니 맞아 야 진짜 어울리잖아 또 오오오 야 우리 초라탕 초라탕 아우 냄새 무슨 일이야? 아 구데기 냄새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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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